완전 통해서 아 저기서 발곡됐나보다 제 아침 반응보니까 저기서 이때 저의 센스를 발동해야 되는 건가요?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게 변제된다고? 뭔데 갑자기 걔는 왠데? 이게 아니야? 뭐야 이거 아닌것인데? 아니야 이거 쉬워 호흡은 아니 저 채널이 정상 우와 왔어? 아 오케이 간다 텔레파트 완전 통해서 보라엔데 왜 데뷔 안했지? 귀여운데? 우와 오케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게 변제된다고? 뭔데 갑자기 괜히 왠데? 응? 아니야? 맘대로 해 뭐야 이거 아닌것인데? 하하하하